뭔가 직위를 받았다는 얘기거든 아 이거 아까운데 나만 아는 건데 어떻게 고스토바스터즈에 전화를 하시던데 잘난 척 한 번 하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요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오 우와 그래서 오늘 이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축하해 이사 플러스 낭량특집으로 귀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터에 얘기했다 그럼 나는 원하는 집에 마음에 들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합당했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의 승인이 다 떨어지고 이사가 들어왔어 근데 막상 하루 이틀 한 달을 잠을 자는데 뭔가 직위를 받았다는 얘기거든 나는 인사를 더 이상 갈 수 없고 여기에 걸맞는 집을 비슷한 집을 못 구할 때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집에서 2년 3년을 살아야 돼 그럴 때는 첫 번째 귀신이 어디에서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아 이거 아까운데 나만 아는 건데 어떻게 고스토바스터즈에 전화를 하시던데 잘난 척 한 번 하고 자 얘기해 줄게요 우리의 타이머 있잖아 터치 건전지 넣어갖고 왜 이렇게 터치하면 불 들어오잖아 꼭 이렇게 오리지널 형광등이 아니어도 그거 다이소에 판다? 5천 원이야? 그거 몇 개를 사? 사서 내가 우연히 텔레비전 보다가 저기 기둥이 찝찝해 저 모서리가 찝찝해 그 다음에 저 냉장고 앞에가 찝찝해 저 화장실 앞에가 찝찝해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귀신이 사는 것 같아 라고 느낀 거니까 그 음산한 곳에 그거를 붙여 그냥 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4시부터 보통 11시가 4시인데 술시도 괜찮아요 그때부터 스타트를 끊어 창문 다 닫고 불 다 꺼나 그래야 불이 켜져 홀로그램처럼 반투명하고 있지 이러한 것들이 싹 지나가던가 이 카메라의 동영상이어도 확대가 되잖아 정지화면 해갖고 나는 특히 독보기로 확대하면서 보거든 아주 섬세하게 흉가 체험하고 사진 찍은 거를 100% 찍혀있어 그렇게 해서 확신이 들었어 그러고 나서는 엑소시스트 테마사를 불러야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뛰어난 눈꽃 마녀와 같은 성향을 가진 변태적인 세입자 중의 하나는 같이 살아 그런 사람들은 그래 타협하다 동거하는 거야 그때 이제 귀접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남녀 간의 관계에 스타일이 맞으면 또 러버에 빠지고 골 때리는 사람도 오지만 그냥 무리 나고 살 때는 자기의 공간을 침해를 안 해줘 너는 너대로 여기 살아 나는 나대로 사니까 근데 너무 의뢰만 하고 상담만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장사꾼 같잖아 나 또 그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포인트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나요? 첫 번째 귀신이 싫어하는 물건을 갖다 놔 뾰족한 칼, 가위, 꼬챙이, 선인장 이런 거 이거는 기초 단계 거기서 두 번째는 집에 있는 부정을 쳐내기 위해서 고춧가루, 소금 물에 타갖고 대접으로 쳐내고 이건 일시적인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묵은 된장이지 시골 된장이어야 돼 완전히 딴디난 거 냄새에 막 썩는 냄새 나는 그런 된장에 오래된 볏짚 지푸라기 그 다음에 오색천 그 다음에 오고 소금, 고춧가루 휘나리 고추 맵잖아요 그 말린 거 넣고 팔팔팔팔 끓여 그러면 창문 다 닫고 끓여봐 와요 숨 막혀 화장실 냄새나 음가 냄새나 그거를 탁 들어서 밖으로 내몰고 그래도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만큼은 또 여러분이 해보시다가 아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전문가를 불러야겠다 그럴 때 결정하셔도 되니까 극한의 목숨의 위협이 있고 내가 심하게 과외를 눌리고 내가 집안에 폴더 가이드의 그러한 현상이 심하게 물건이 막 쏟아지고 될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컨저링이야 그럴 때는 전문가 투입 그렇게 저는 추천합니다 자 오늘 이사단지 발부분이 사람이 죽어나간 곳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봤고요 다음에도 더 신선한 무속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끌어오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 사이좋게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시겠습니다 재밌게도 되나요 다음에 더 stair 이제 이렇게 잔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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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